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 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건 견인 차량 기사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건 다름 아닌 견인 차량 기사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멈춰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지켜보던 견인차도 순찰차와 함께 추격에 나섭니다. 도주하던 승용차는 좁은 골목길로 진입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를 세웠고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함께 음주차량을 붙잡은 견인 차량 기사는 과거에도 음주차량을 검거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